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DXVX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비만 전문의약품 22종에 대해서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공급 중인 회사고요 현재 한미약품그룹사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바로 뭐냐면 경구용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부분들이 크게 이슈화가 됐고요 경구용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는 가장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죠 결국 전체적으로 미국장부터 비만치료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섹터 및 그 다음에 업황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대응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수익이라는 부분 결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핵심 대응가격 전략 결국은 어디서 사느냐 매수가 그 다음에 어디서 파느냐 목표가 어디서 리스크를 줄이느냐 손절가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시간 영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 전에 기존의 고가에서 어때요? 하락 추세설이 나오는 현재 시점을 봐야 되겠죠 현재 추세는 아직은 상방으로 돌아섰다고 중장기로 보긴 힘들지만 이미 바닥 시그널은 나왔습니다 일단 하락 갭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RSI가 과메달을 찍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튀어 오르는 세력들의 기준봉이 나왔고요 이런 기준봉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는 이 추세가 점차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딱 잘라 이야기 드리면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2500원의 눌림시 매수 타점을 공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준봉이 무너지는 2000자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1900자리를 손절가로 잡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여기 갭자리 보이시나요? 갭자리 갭이 뭔가요? 바로 갭이란 것은 주가와 캔들 사이의 공간을 말하고요 이러한 갭자리는 차후 강한 추세 이후에 추세가 전환됐을 때 1차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뭐예요? 매도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갭자리가 있는 3500구간이 핵심적인 1차 목표가로 물량의 반절 매도해 주시고요 이 구간까지 뚫어낸다고 한다면 다음 정한 구간은 하락파동의 중간값 절반의 법칙이 있는 5100원 이 구간 최종 2차 목표가로 전량 매도 타점으로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좀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딱 그 구간까지 확률이 높은 자리까지만 대응하는 게 리스크를 또 하나의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대응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다면 제가 이야기 드린 타점들 메모해 두셨다가 어때요? 딱 한 줄이라도 직접 사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정말 이렇게 되네? 수익이 낫네? 라고 확인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어서 그렇다면 구독자가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기다리고 있고요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지 추천 프로그램 주식닥터 프로그램 앱도 출시됐죠 이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료 사용 기간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유료로 바로 전환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 연대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먼저 드리자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와 관련해서 시원하게 혜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닥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의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에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